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오늘 직설 IPO는 바이오 특집으로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데일리TV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IPO와 관련된 소중한 정보 공유를 약속드립니다. 지난 13일 직설 IPO가 첫 방송돼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기업은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이었던 WCP.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당시 희망 공모가가 8만 원에서 10만 원이 고평가됐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데일리 신문으로도 저희가 소개를 한 상황이었고요.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이 저조했고 공모가도 6만 원으로 낮춰잡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일반 청약도 부진한 성적표를 보였는데 WCP의 코스닥 상장일은 30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하반기 IPO 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번 주는 IPO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습니다. 5개의 기업이 동시에 이렇게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요. 올해 9월에 첫 슈퍼위크가 찾아온 겁니다. 그중 바이오 기업이 눈에 띕니다. 내일 코스닥 상장을 앞둔 RP바이오를 비롯해서 샤페론, 플라즈맵 등이 IPO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불황 속에서도 의약품 제조업체 RP바이오와 썬바이오가 일반 청약에 흥행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 IPO 시장에서 바이오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철저히 외면을 받았습니다. 작년 SK바이오사이언스, SD바이오센서 등이 연이어 흥행한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 주식시장에 상장한 제약바이오 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6곳의 주가가 모두 공모가를 현재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를 딛고 성공한 예도 있는 만큼 과연 다음 타자 바이오 기업 연타석 홈런을 아주 시원하게 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일 기관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샤페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IPO 기업들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직설 IPO 바이오 특집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직설 IPO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특집입니다. 먼저 일부 순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하반기 IPO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샤페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부는 꾸며드리겠습니다. 내일 기관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성승용 샤페론 대표와 김중곤 NH투자증권 ECM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샤페론이 과연 홈런을 아주 시원하게 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볼 텐데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주셨거든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샤페론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성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샤페론에 대한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원하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왼쪽에는 샤페론의 IPO 주관사가 NH투자증권입니다. IPO의 명가로도 불리는 곳인데 IPO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대표님이 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근본 샤페론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NH투자증권에서 ECM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업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직설 IPO는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여러분과 만나 뵙는 시간인데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 채널로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샤페론 대표님도 직접 나와 계시고 주관사 IPO 총괄 담당자 대표님도 나와 계셔서 오늘 기업에 관한 그동안의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생방송 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설 IPO 오늘 일부 바이오 특집 샤페론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샤페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샤페론은 200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산학 벤처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 항염증 치료제와 나노바디 치료제를 개발을 해오고 있는 합성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2004년 네이처리 비미놀로지의 댐프스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인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임상 이상을 국내 환자 모집을 끝낸 아토피 치료제, 임상 2A를 현재 글로벌, 2B를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비드-19 폐렴 치료제,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은 알싸이머 치료제, 기술 이전을 마친 폐섬유아증 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라이릴리라든지 에보, 먼디파마 등에서 사업화 역량을 갖추신 이명세 대표가 공동대표로서 저희 사업화를 리드하고 계시고요. 현재 지금까지는 알짜이머 국내 기술 이전, 브릿지 바위의 글로벌 판권 이전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염증을 낫게 하는 치료제 개발이나 면역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을 개발한다라는 게 있는데 염증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염증이 뇌에 나면 파킨스, 치매, 그리고 피부에 나면 아토피, 건선, 폐를 나면 폐렴, 간에 나면 간염, 그리고 관절, 발가락 이렇게 나면 통증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몸에 어느 부분에서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대표님, 주요 기술력은 무엇인지 샤페론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염증 복합체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염증 복합체는 전신에 있는 염증성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GPCR19를 표적으로 하는 합성 신약과 항암 분야에서 나노바디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 신약 분야에 있어서 GPCR19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은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세대 합성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2세대, 3세대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고 이 물질을 활용을 해서 임상 이상까지 일부 질환에서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 샤페론에서는 항암 분야의 나노바디와 차세대 염증 복합체 억제적인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저희 감사하게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지만 서울대 의과대학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면역학의 권위자로도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샤페론은 무언가 전문성에 관해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보통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을 단계별로 잘해야지 그 수입을 좀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샤페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합니다만 대표님.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 바이오텍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술 이전입니다. 저희 샤페론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제약사에 가능하면 얼리 스테이지에서 라인 세싱 아웃을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R&D에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까지 가능하면 지금 개발 중인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글로벌 기술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난 작년 올해 거쳐서 국전약품 브릿지 바이오와 기술 기전 계약에서 발생한 마일스톤 뿐만이 아니라 매년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지급되는 기술 성급료 마일스톤 비용 등이 아마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국전약품이나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요. 그쪽에 기술 이전을 성공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그런 부분이 하나의 또 성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IPO 총괄 대표이신 김준공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사실 샤페론이 이번 처음 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차례 도전을 하려다가 좀 미끄러지고 이번에 재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네, 맞습니다. 일단 기술 평가를 통한 특례 상장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엄밀하게 재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는 심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술 평가에서 등급이 트리플 B2개를 받으면서 심사 청구할 요건이 안 돼서 청구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재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다. 그렇죠. 청구 기준으로는 첫 번째가 맞습니다. 2021년 2월에 저희 회사하고 주간 계약을 체결을 하고 2021년 그해 11월에 다시 두 번째 기술 평가를 수감을 했는데 두 번째는 싱글 A 두 개, AA를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기술 평가로 상장을 진행하는 회사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등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좋은 등급을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 개의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아까 성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라이센스 아웃 실적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시장성을 입증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세핀과 같은 코로나 치료제 루마니아에서 임상 이상을 마친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이 치료제 임상을 통해서 인체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을 데이터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과 상장을 주관한 주관사에서 나오면 오해를 분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엄연하게 지금이 처음 여러분께 제대로 평가를 받는 그 시기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건 항상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희망 공모가입니다. 이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일 수가 있어서요. 지금 희망 공모가 밴드는 어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공모 가격으로는 8,200원에서 1만 200원 밴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를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1,820억에서 2,270억 수준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모가, IPO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고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공모가입니다. 그런데 희망 공모가라는 게 너무 높게 잡아져 있으면 투자자의 신뢰를 좀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상정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일단 과거에 실제로 공모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과열될 때는 업종에 불문하고 어떤 업종이든지 공모가격이 다소 과도하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반대로 또 이걸 뒤집어서 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다소 과소하게 책정이 되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샤페로니의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거래소에, 한국 거래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을 했을 당시만 해도 한 1만 1천 원에서 1만 3천 원, 시가총액으로는 2,400억에서 2,8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더 높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장 전체도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 또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센티멘트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상당폭 가격을 조정한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심플하게는 유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가지고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BL 바이오나 아프타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파이프라인 측면에서의 유사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할 때에도 상당히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된 이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해도 희망 공모가 밴드는 조금 높았는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실적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바이오 상장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샤피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한 차례 좀 낮췄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인 그런 밴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희망 공모가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도 좀 반영이 되는데 이게 2025년도 미래 실적을 좀 당겨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보통 같아서는 최근 사업 연도나 분기, 반기 이렇게 되는데 25년도에 미래 실적을 좀 당겨왔다라는 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좀 이익을 내는지 향후는 얼만큼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지 실적단의 예상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실적을 매출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1년 3월에 국전약품의 알싸이머 치매 치료제를 기술 이전하면서 저희가 수령한 선긋 기술료 10억 원 중에 약 반 정도가 저희가 매출액으로 인식하면서 처음 매출이 발생했고요. 2022년 반기 기준으로는 브릿지 바이오의 폐섬유증 치료제를 기술 이전하면서 약 20억 원의 선긋 기술료를 수령하면서 매출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우선 올해는 온기 매출로 약 4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전약품에서 수령한 선긋 기술료 중 약 반 정도가 올해 하반기에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 아토피 치료제 이상의 최종 결과물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텀시스를 체결해둔 업체에서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때 약 15억 원 정도가 인식할 생각입니다. 2023년에 대략 160억 내외, 2024년에 140억 내외, 2025년에 약 490억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고 25년에 BVP 달성해서 단기 순이익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25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차폐론이 얼마나 기록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공모가 산출할 때 비교 그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유사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의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좀 이번에 보셨습니까? 사실 기업을 헤드투헤드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신고서상에서 피어그룹은 BC월드 제약이라든지 휴메딕스,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SD, 종근당 이런 기타 기업들의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하고 재정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피어그룹을 선정을 하였고요. 상용화에 상공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사업 유사성 및 재무 유사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비교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선 국내 바이오 상장사 중에서 사업 유사성 측면에서 저희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 사업 모델을 보유 중인 기업 2021년 연결 FS 기준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의 약 5% 이상인 기업들로 후보군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증권 신고서를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업의 유사성 이런 부분은 있지만 CEO의 경영 능력이나 매출단에 대한 그런 거 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또 명시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 투자자분들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리스크 혹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개발 성과 등을 주목,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단 지금은 공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 원래 어떤 회사든지 상장 초기에는 주가 변동폭이 더 심한 편인데 그런데 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요즘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2차 전지라든가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되고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식 시장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뒤집어서 보면 오히려 바이오 섹터 같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염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또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잘 되는 건 잘 되고 비싼 지역에 있는 집은 더 잘 팔리고 가격만 오르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좀 괜찮은 그런 부분으로도 바이오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투자 리스크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희망 공모가의 기준으로 앞서서 보니까 2천억 원 안팎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려야 되시피 그 IPO 슈퍼위크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줄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집에서 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 대표님, IPO 이번에 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흥행에 자신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시 불황으로 인해서 상장하기에는 좋은 시점은 명확히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작년, 재작년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역대급 호조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던 거랑은 명확히 차이가 나고 있고 공모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식었다고, 특히 많이 식었다고 보기에는 꾸준히 수요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기술 기업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기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기회 때문에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샤페로는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으로서 올해 거의 마지막 바이오 기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기술 평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 심사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올라온 기술 중심의 바이오텍 회사인 만큼, 기술력과 펀더멘탈을 갖춘 저희 주식회사 샤페론과 같은 기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IPO 흥행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댓글 질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동희님이 올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알만한 샤페론의 대표 약품은 어떤 게 있나요? 기술인데 어떤 게 있는지 좀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유명한, 이거는 우리의 정말 미래 성장 동력이다. 사실 많잖아요. 몇 가지만 딱 포인트 주실까요? 가장 현재 개발이 앞서가고 있는 약품은 저희가 아토피 치료제가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끝냈고요.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는 개발 선두주자이고, 코로나 치료제인 경우가 현재 글로벌 2B3를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종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치매 치료제가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국전 약품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바이오텍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시중에 나와서 대중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하나만 조금 처분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아토피 치료제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현재로서는 아토피가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약품이 스테로이드 계열 약품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니까. 아시다시피 이건 엄청나게 부작용이 많은 약이고. 감기간만큼. 그에 비해서 우리 회사의 아토피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서 거의 전세계 최초다. 이렇게 언급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IPO 총괄 대표님이 나오셔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파이프라인이 비슷한 기업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앞에서 살짝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파이프라인이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전체를 동일한 기업은 찾을 수가 없고. 아토피 치료제인 경우에는 최근에 한 5년 전에 유크리사를 시장에 출시한 아나코아라는 회사가 약 5조 원의 파이자에 인수가 된 사례가 있고요. 또 이 나노바디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도 약 한 5, 6년 전에 사노피에 인수됐던 에이브링스라는 회사가 나노바디 주력 회사입니다. 그 당시도 약 회사 가치가 한 5, 6조 원 정도 됐던. 그래서 나노바디 분야에서는 에이브링스, 아토피 치료제에 있어서는 아나코아사가 아마 저희랑 합병되기 전에 유사했던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 있는 곳까지 시청자 절 질문 답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샤페로는 남은 IPO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일단 29일, 30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수혜 측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 청약을 거쳐서 10월 중순에 상장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IPO 과정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보너스로 정보를 좀 주십시오.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18년 정도의 IPO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상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 수급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샤페로는의 경우에는 드물게도 상장 초기에 발생하는 구주주들의 오버행이라고 하죠. 매도 가능 물량. 이게 매우 작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약한 71% 정도가 보호의 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나와주신 성 대표님을 무료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한 2년 정도 자발적 보호의 수를 연장해서 2년 정도 보호의 수에 묶여 있고 그리고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도 자발적인 보호의 수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실제 상장을 하면서 풀린 물량, 공모된 물량을 다 포함해서 한 29% 정도가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물량이고요. 수급 구조가 우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살짝 자막에도 좀 놨던 것 같은데 올해 상장 심사가 진행된 추이 등을 감안을 하면 거의 샤페로니 공모 시장에 나오는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는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이미 강조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시장의 센티먼트 침체로 인해서 좀 염가로 비교적 싼 가격으로 나온 IPO다 이런 정도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장 이후에 유통되면서 차액실험 매물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간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몇 개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 가장 성공적인 기술로 뭔가 이거 좀 한 것 같고요. 청양길이 연기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연기된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이 질문을 좀 해 주셨네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청양길이 연기가 된 것은 재도전이라고 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오해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일단 원래 상장심사를,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이게 이제 중간에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청약일이 아니라 수혜 측이나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뒤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특히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에서 공식 일관을 늘리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신고서 기재사항들을 정정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의례적인 정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기재사항 정정 또는 기간요청 정정 등에 따른 연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질문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언제 상장해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염증 치료제 시장은 스테로이드가 지난 100년간 거의 처방 건수에서는 단연 1위를 해왔고 전체 매출 건수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단연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임상에서 사용되는 한계가 있었고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는 고가나 환자 수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증 치료제에 대한 의학 시장에서의 수요는 끊임없이 있고 저희가 염증 복합체를 표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최상의 조절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저희가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고 2세대, 3세대 물질을 계속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도 잘 아시는지 염증 시장이 100조가 넘어간대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11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페론이 내일 기관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바이오 기업으로 주목도가 높은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K-제약바이오의 시원한 훈련을 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성승용 샤페론 대표와 더불어서 김중곤 NH투자증권 ECM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설 IPO 자 오늘 바이오 특집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이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기업은 각 기업마다 기술력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어렵고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는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IPO 도전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꽤 있는데 쉽게 정보도 알고 청약 전략도 알 수 있게끔 꾸며봤거든요. 이 부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은 사실 첫 방송에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최근 또 IPO 관련 리포트를 많이 내셔서 제가 그거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전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O 시장에서는 2015년부터 IPO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매월 월간 IPO 자료를 통해서 시장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또 IPO 예전 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IPO를 앞두고 있는 수혜 측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시장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흥국증권 최종경 의원님의 리포트 많이 많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투자의 아이디어를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특히나 IPO 슈퍼위크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반기는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상장하면 뭔가 또 도전에 대한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반기에 남아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연구개발 비용을 집중하면서 영업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기술평가 특례를 진행하는 기업들 하반기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미 상장을 완료한 루닛이나 에이프릴바이오 그리고 오늘 주인공들이죠. 수요의 측 앞두고 있는 샤페론하고 플라즈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승인이나 또는 청구서 접수 단계에 일단 공식 일정에 들어온 기업들로는 인벤티지 랩, GI 이노베이션, S바이오메딕스, 큐라티스, 시선바이오메트리얼스, 글라세움, 파로스아이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다 상장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까지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뿐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광범위하게 보게 되면 RP바이오나 DTNCRO, 바이오인프라나 KTP까지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네요. 여러분들도 저희 직설 IPO 함께 하시면서 이런 거 꼼꼼히 정보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즈맵도 관심 대상권 안에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맵은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중심으로 멸균과 재생활성 등 의료기기 및 소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메디컬 디바이스 케어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얘기가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디바이스하고 소모품 구조의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바이오 플라즈마 기술을 확립한 의료기기 기업들의 의료기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강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식재산권 174개 그리고 미국 FDA를 포함해서 45개 의료기기 인증, 55개 국가의 수출 실적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22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거의 2,2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수주 금액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확대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단어가 멸균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IPO 일정을 당첨보다 좀 다소 미뤘습니다. 이거는 시장 탓인 건지 아니면 기업 쪽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요. 네, 특히 이 가을 이 계절이 되면 많은 IPO들이 몰려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례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IPO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으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증권 신고서의 수정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1부에서 소개시켜 주신 것 같은데 샤페론도 한 열흘 정도 수혜 측이 지금 미뤄진 일정이고요. 플라즈마 맥시도 기존 일정에서 한 열흘 정도 미뤄진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단순히 수혜 측이나 청약 일정이 밀리는 것 자체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망 공모가는 이거 어떻다고 보세요? 플라즈맵에? 네. 일단 플라즈맵의 희망 공모가 같은 경우는 9천 원에서 1만 천 원. 그다음에 예상 시가 총액이 1,594억에서 1,948억 원입니다. 2천억이 살짝 안 되죠. 신주 공모 금액은 159억 원에서 195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네. 기술 성장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네. 샤페론과 플라즈맵 저희가 이제 공모 개요나 상장 일정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바이오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기술성 평가 특례 상장이지요. 네. 네. 위원님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이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샤페론이나 플라즈맵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 전문 평가 기업들이 있고요. 이익 미실형 기업이 있고요. 이건 지난번 방송에서 WCP에서 소개를 조금 시켜드렸었고요. 사업 모델 전문 평가 성장성 추천처럼 여기에 옵션처럼 소재부품 전문 기업, 시장 평가 우수 기업까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픽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선 그래프로 그려왔어요. 바닥이 한 자릿수 대의 비중에서 작년과 올해 현재 48%에서 50%까지 올라와 있는 비중입니다. 이 비중이 어떤 비중이냐면요. 코스닥에 상장하는 모든 기업 중에 약 절반에 해당되는 기업이 특례 상장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높아요, 비중이.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절반은 숫자를 다 쌓고 들어오는 기업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오늘 말씀드리는 바이오 기업들처럼 현재는 적자를 내고 있으나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페론과 플라즈맵은 둘 다 기술 전문 평가를 진행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기술 전문 평가는 한 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 기관 두 곳에서 기술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성적표 두 개 잘 받아가지고 그거를 거래소에 제출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기술 전문 평가 제도만 놓고 보면 올해 룬이 28번, 에이프릴바이오가 9번이었고요. 10번이 샤페론, 12번이 지금 말씀드리는 플라즈맵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고요. 전체적인 특례 상장 기준으로는 샤페론이 21번, 플라즈맵이 23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절반은 좀 눈으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절반은 기술성 특례라는 하나의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오는 기업들이 다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그런 비율이 크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면 기술성 특례 상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적자인 기업이라도 향후에 미래 성장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같이 산정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정말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주가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이 이슈에 가져야 될까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의 기술은 다 좋습니다. 기술이 나쁘면 상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4년 동안의 특례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 평균을 구해봤더니 2,200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즉 평균 시가총액 2,200억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의 기술평가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기업가치로는 그리 아깝지는 않다는 얘기죠. 샤페론도 2천억 원 내외고? 샤페론의 상단 가격이 2,200억 원에 딱 걸려 있고요. 그리고 플라즈맵의 상단이 2천억이 약간 안 되는 금액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평년의 평균치를 감안할 때 사실 기술력을 감안할 때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4년의 평균이 2,200억이라는 얘기지 올해 평균이 2,200억은 아닙니다. 올해 시장에 조정세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영으로 평균치 2,200억보다는 약간 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그림 두 개를 그려왔어요. 보시면 샤페론과 플라즈맵 바로 앞에 진행했던 기술성 평가 기업 두 개고요. 루니타고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네, 저기 음영으로 제가 색칠해놓은 그 박스 있잖아요. 그게 공모 희망가 밴드였습니까? 그게? 원래 밴드였고요. 확정 공모가 전에? 그렇죠. 희망가 밴드였고요. 밑에 점성으로 이렇게 쭉 평해성 그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모 확정가입니다. 그럼 대부분 좀 낮아진.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가 낮게 나온 거죠. 낮게 나온 거고. 올해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상장을 하고 시초가부터 짧은 기간 안에 기존의 공모 희망가 수준까지는 굉장히 단기간에 다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공모가는 낮게 나올 수 있지만 기술 평가에 의해서 나와 있는 현재 공모 희망가 밴드는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은 아니라고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희망 공모가를 낮추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소화되는지는 지속적으로 봐야 할 이슈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아주 표도 잘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청약,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직설 IPO. 궁금증이 들어와서요. 이거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반기에 주목할 기업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시청자분들 이렇게 직접적이세요. 이렇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까요? 일단 두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특례상장 기업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일정이 진행되면서 아까 보셨던 루닛이나 에이프릴바이오처럼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공모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시장이 IPO 시장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개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는데요. 심리적으로 작년 2021년에 IPO 시장 대비 올해 IPO 시장을 힘들게 느끼시는 이유는 크기가 큰 대역급의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현재 예상되고 있는 대역급 기업들이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이 남아있어서 그런 또 좀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K-뱅크라든지 그다음에 컬리라든지 여러 가지 코스피에 또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를 희망 공모가를 말씀드리는 건 한 차례 좀 낮춰서 들고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만큼 시장이 또 어렵다 보니까 공모가 낮추고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이번은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삼성전자도 30%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PO 시장에서도 그만큼 좀 할인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다고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플라즈맵이 고평가가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플라즈맵은? 플라즈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2천억이 채 안 되는 시가총액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평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가신 것 같고요. 일단 특히 또 일반 청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 수요 예측 이후에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위바위보로 따지면 늦게 내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따라서 확정된 공공가를 보시고 그때 고평가와 저평가를 계산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 공공가가 결국 그걸로 청약하는 거니까 중요하겠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댓글로 저희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속적으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올려주세요. 이번 주는 올해 슈퍼위크 9월 처음 만난 슈퍼위크 주다라고 합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이 5개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간증권사나 아니면 신규 상장하려는 기업 모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또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슈퍼위크가 하반기 IPO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슈퍼위크라는 개념은 사실 시장에 정해져 있는 공식화된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이 하신 거 공통적으로 다 쓰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저기... 몰랐네. 슈퍼위크 같은 경우는 주간 5개 이상의 수요 예측이 집중될 경우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5개냐면 연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작게는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굉장히 가끔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슈퍼위크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워낙 짧은 기간에 많은 기업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진행했으면 괜찮을 법 했는데 이때 걸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자금이 분산되거나 그렇게 경쟁률이 분산돼서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관심이 분산돼서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5개 기업들의 기업 평가를 하는 기관의 펀드매니저들도 다 사람인지라 이 짧은 기간에 5개 기업의 평가가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일정 변경도 더 자주 일어나고요. 이번 주에 약간 긴 빠지는 얘기이긴 한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되게 재미난 부분은 뉴로메카가 이번 주에 연기가 돼서 이번 주 슈퍼위크는 깨졌는데 뉴로메카가 들어간 10월의 일정이 다시 5개가 되면서 10월에 슈퍼위크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또 나눠주실 가능성이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슈퍼위크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목과 혹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 기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에 임하시면 더 좀 유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지난 첫 번째 방송 때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최종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IPO 시장을 봤기 때문인데 하반기 IPO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전망을 궁금해하시거든요,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분석을 또 도움 주시죠. 네, 제가 IPO 시장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 세 가지 변수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수하고 공모 규모하고 주가 수익률입니다. 일단 개수가 받쳐줘야 돼요. 준비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 특히 하반기 분위기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비중으로 따지면 1년에 60에서 70%의 기업의 신규 상장이 몰려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입니다. 하반기에 일단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IPO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모 규모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규모가 의미가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가 수익률입니다. IPO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투자 주체마다 다 달라요.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과 주식을 발행을 주관하는 증권사의 입장과 또 공모가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투자자도 기간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 같은 경우는 또 입장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처럼 시장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자꾸 공모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수요 예측 이후에 공모 확정가나 경쟁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더 유리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엄청났던 시장에 저희가 청약을 다 들어가 봐야 주식이 몇 주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개수, 주가, 수익률 마지막이 뭐였더라고요. 그리고 개수하고 규모하고 수익률입니다. 그 세 가지 확실히 외웠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질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샤페로량 플라즈맵 중에 하나만 공모 청약한다면 저희가 두 가지 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거 팁을 그냥 주세요. 뭐 하나 고르기 좀 어렵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뭐냐면 제가 IPO 펀드 운영하는 매니저분들하고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IPO 시장의 정답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몇 개 종목을 매수해서 투자를 낸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IPO 시장의 투자는 그거하고 또 관점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고르는 시장이 아니라 청약할 때마다 하나씩 OX 퀴즈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어려운 OX 퀴즈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OX, OX 잘못 고르다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O를 다 찍든지 X를 다 찍든지 해야 돼요. 따라서 오히려 IPO 시장은 전부 다 투자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바이오 기업 청약 전략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아이디어 잘 챙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종경 위원님은 언제든 직설 IPO의 패밀리로서 나와 주시기라 좀 믿고 다음번에 더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최종경 한국증권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직설 IPO 바이오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다룬 기업 샤페로는 내일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플라즈맵은 다음 달 5일에서 6일이다라는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 상장까지 여러분 잘 쫓아가셔서 좋은 또 투자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IPO 기업에 대한 모든 것 늘 이데일리 TV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PO는 직설 IPO 여러분 고맙습니다. 1 3 5. 5. 5. 5. 5. 5. 6.